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번 주 내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었고요 예수님이 종말의 표진들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자신을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요즘 보면 여러분들 자신이 메시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아닌가요? 여기저기서 유사 종교에서 자신을 메시야 또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 안에 구원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기만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쟁과 기근도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전쟁도 지금 일어나 있는 상황이죠 기근도 굶어죽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늘의 징표도 나타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이럴 것이라고 복음서에 보면 써 있습니다 지진도 이미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징표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는 하느님 나라와 아주 가까이 있는 세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신부님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종말이 그러면 곧 오는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종말 당신의 재림은 하느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이런 표진들을 통해서 종말을 준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느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당연한 가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아들이 군대에 있다가 휴가 첫 휴가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준비를 하겠죠 자기 아들이 좋아했던 반찬도 준비하고 그리고 아들 방도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휴가 나오는 날짜를 기다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걸까요? 본인 스스로 하게 돼요 왜 스스로 하게 될까요? 사랑하니까 맞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오게 될 때 그 사람이 가장 기뻐할 것들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온다고 하니까 나지 못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지 말래도 시켜요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반대로 좀 생각해 보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에 전화와 가지고 일주일 뒤에 언니 좀 보러 갈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나요? 그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재워야죠 하면서 방을 청소하고 이불도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 휴가 나오거나 로마에서 올 때는 이불도 새 이불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 하나요? 무엇이 차이가 날까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를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 나라가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고 복음은 선포하십니다 특히 묵시록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에 말씀이 뭐예요?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교회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오십시오 주님 이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거 몰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나는 안다 1번 2번 나는 모른다 3번 대답하기 싫다 자 몇 번이에요? 네? 알고 있으죠? 그러면은 자 하느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1번 나는 안다 2번 모르겠다 3번 대답하기 싫다 자 몇 번이에요? 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어떤 분이 어떤 분이신지 찾으러 가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겠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반기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믿고 있는다 이거는 무엇이 빠진 믿음일까요? 사랑이 빠진 믿음입니다 사랑이 빠진 믿음 그러면 사랑의 믿음에서 사랑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통해 내 욕심만 채워나갑니다. 이게 사랑에 빠진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느님이 가장 반기시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 사무엘 예언자가 얘기해줬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나 희생재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순냥의 국기름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도 하느님께서 반기신다고 이미 구약성경에서 밝혀줬죠. 그러면 하느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듣고 실천합니다. 그러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부님이 밑에서 복음 말씀 물어볼 때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기억하고 대답해 줍니다. 왜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무엇의 문제다? 사랑의 문제인 겁니다. 종말이 다가오게 될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고 믿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복음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야 될 게 뭘까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말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제 생각도 아니고 제 의견도 아닙니다.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한결같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요. 신앙인들이. 안 한다고요. 관심이 없어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마치 휴가 나온 아들이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차려주지 않고 문도 잠겨 있어요. 밖에서 벌벌 떨고 있다가 아들 보자마자 왔네? 이리 들어와? 자, 이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중요하게 여러분들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은 뭐냐?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께서 가장 반기시는 그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만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곰곰이 바라다 보면 내가 하느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랑 자체가 아예 없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지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뭘까요?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것, 완공함 이게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진짜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회개하는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개하다라는 이 의미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주님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삶이 회개하는 삶이라고 했죠. 오늘 제 1독서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 예언자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요한 묵시록에서 더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 아 죄송합니다. 묵시록을 읽었네요. 짝수해라서. 오늘 1독서 말씀, 다니엘 예언서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루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하느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결국에는 완성이 될 것이라고 오늘 1독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다니엘 예언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갈 사람들이고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사람들이죠. 종말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것, 주님께서 가장 반기시는 것, 바로 그거부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신부님, 저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랑이 없는 것이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그 완고함이 더 무서운 것이죠. 사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방법도 이미 알려드렸어요. 자주 만나십시오. 자주 만나다 보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안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서 주님께서 가장 반기시는 말씀의 열매들을 잘 맺어내면서 우리 각자의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하느님 앞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때 신부님 말씀 들을 걸 그랬네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느님은 하느님 나라는 그렇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삼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오늘 하루 우리 모두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로 드릴게요. 내 입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나갈 수 있게 하는 하루 내 행동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루 내 생각 속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하루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 한 구절 정해놓으시고 그 말씀을 내 입에서도 내 몸에서도 내 생각 속에서도 이웃들에게 잘 선포하고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